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전체적인 우리 수업의 맥락을 크게 정리를 해봤어요. 긴 시간을 써서. 그럼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들 진도를 나가야겠죠? 자바스크립트와 PHP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동시에 배워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 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배우면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언어를 같이 진행하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랑 PHP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나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하고 하나는 서버 쪽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이해 못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고 PHP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고 또는 자바스크립트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PHP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언어는 협력적인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와 PHP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HTML, CS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언어와 자바스크립트 PHP라는 이 두 개의 언어는 서로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ML, CSS는 정적인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 번 HTML, CSS의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 이 HTML과 CSS가 웹브라우저에 한 번 표시되면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뭘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 의미는 곧 알게 되고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동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서버로 전송하면 그 사용자가 전송한 내용이 저장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PHP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은 또 CSS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적인 느낌의 언어이고요. 자바스크립트나 PHP는 우리가 소위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동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부터 한 번 살펴보죠. 자바스크립트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면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예제입니다. 우리 예제고, 전에는 없었던 버튼이 생겼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이거를 직접 해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블랙 버튼을 누르면 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보세요. 어때요? 시커러졌죠? 화이트를 누르면 밝아지고 블랙을 누르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한 일이에요. HTML과 CSS는 이렇게 한 번 화면에 그려지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블랙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을 검은색으로 바꾼다. 사용자가 신색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을 신색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웹브라우저에게 명령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HP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PHP는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예, 주로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엄청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PHP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자, 이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가 HTML을 배우고 그 다음에 CSS를 처음 배웠을 때 HTML 페이지 안에 CSS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죠? 자, 그랬더니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CSS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모든 웹페이지의 CSS를 다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HTML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들어있는 CSS를 HTML로부터 몰아내고 하나의 CSS 파일을 여러 개의 HTML 파일이 로드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그 덕분에 CSS 파일만 바꾸면 모든 웹페이지의 디자인이 동시에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화면은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예제입니다. 자, 거기서 페이지VC를 열어볼게요. 자, 요거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를 시키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여기 있는 리스트가 현재 우리는 마크업을 어떻게 했냐면 OL로 했습니다. 즉,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순서가 없는 리스트니까 UL로 바꿔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UL로 바꿔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OL을 UL로 바꾸고 끝내야 되나요? 아니죠.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OL을 UL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열고 얘도 UL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기 있는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바뀔 필요가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상황을 정리해보죠. 이게 HTML 문서라고 하면 이 HTML 문서에는 HTML의 코드 자, 태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런 태그들 그리고 정보 정보가 하나의 덩어리로 HTML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이 내용 자, 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런 태그들 이런 것들은 HTML인 것이죠. 즉, 정보와 HTML이 하나의 파일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HTML에서 CSS를 분간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뭔가 이 맥락에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HTML로 여러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PHP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PHP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PHP와 같은 언어들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절망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세요. 여기 있는 HTML의 내용을 바꾸려 그러면 모든 HTML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HTML이 천 개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 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만 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만 개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천 개가 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없었던 거고 만 개가 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절망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엔지니어들이 했겠죠. 그 도약으로 나온 것이 바로 CGI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깊은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 맥락에서는 PHP 또는 펄 뭐 그 JSP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자, 인덱스.php 라는 파일을 이걸 한 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자, 뭐가 좀 복잡하죠?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제 php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도 php코드예요. php코드는 지금 모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자, 여기 인덱스.php 라는 파일이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인덱스.php 라고 하는 저 파일로 한 번 접속해 볼게요. php라는 폴더 밑에 있으니까 자, url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php에 인덱스.php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뭐예요? 인덱스.php 로 접속을 했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열린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란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클릭하고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접속한 웹페이지는 뭐예요? 인덱스.php 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열렸죠. 자, 그리고 변수와 상수를 눌러도 인덱스.php 연산자도 인덱스.php 대문도 인덱스.php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의 php 파일로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제목 태그를 여기에 있는 이 제목 부분을 제목 부분에 배우기라고 하는 글자를 추가하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요. 배우기가 추가되었죠. 자, 그러면 배우기가 추가되었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가도 배우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php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와 php 라고 하는 두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두 개의 언어의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